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엔비앰굴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매니저님 PC 경계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금리로 향하고 있는 시선인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테크 중심의 재상승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락 이유가 갖다 붙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또 오늘 밤에 시작하는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또 빅테크 중심의 시장 상승세라고 분명히 뉴스에서는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살짝 밀렸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락이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좀 반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CPI와 PPI가 이미 나왔을 때도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서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와 반도체의 테크주들, 성장주들이 끌고 가는 장세지 어떤 그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조정받는 날 밑에서 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3월 증시 전략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창원 매니저님의 답변 만나볼게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반도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의 순환매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3월에는 빅 이벤트가 많은데요. 여기서 또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장주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26일 날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강제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치주와 그다음에 또 지주사들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현재 금감 원장께서 지금 기업들의 밸류 프로그램을 좀 강하게 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지 않는 기업들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업은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강제성을 또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 PBR 관련 주 한 번 수급 들어오고 여기에 또 낙수 효과로 인해서 성장주들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3월장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PBR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고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3월의 증시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또 이창원 매니저님의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가 또 하루 만에 14% 수익률 달성을 했더라고요. 오늘 또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살펴볼까요? 네. 자, 이오테크닉스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14%에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1시 반에 이창원의 타픽 하고 나서 오후 한 2시부터 본격적으로 좀 폭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신고가를 앞두고 돌파를 못한 거는 시장에 지금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수 안에 섹터 있고 섹터 안에 종목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종목이 섹터와 따로 놀 수 없고요. 섹터가 지수와 따로 놀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고가에서 돌파를 시도했던 많은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 돌파를 시키지 않고 다음 주로 조금 일정을 미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나 많은 종목들 지금 신고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또 다음 주에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저께 QRT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QRT 역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또 17%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12단 디렘을 성공을 했죠. 양산은 지금 마이크론의 8단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불량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검증을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QRT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 가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추가 거래량이 없으면 결국은 종목이 슈팅이 나오는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좀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원하는 슈팅은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 시장 좋아지고 시장의 심리 바뀌어서 거래량 터져준다면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RT까지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매직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바로 역대 최저출산율, 아가방 컴퍼니 관련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또 저출산 대책 관련주로 꼽히는데 역대 최저출산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출산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꼼비가 있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등등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 개인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매물대가 많은 종목은 이번 타임에는 좀 제껴놓고 그다음에 좀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매물병이 약한 종목들이 1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원래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꼼비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는데 지금은 아가방 컴퍼니가 약간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꼼비가 아닌 아가방 컴퍼니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4분기에 출산율이 공개됐는데 사실상 0.65명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0.7도 낮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세계 꼴찌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한닥이 높은 국가도 1대 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와 지금 출산율이 같은 상황이다.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출산율은 크게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출산율에 아기를 많이 안 낳게 되면 당연히 이런 유아 아동복 유아 관련 종목들은 떨어져야 마련인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급등 나오는 이유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나 지금 총선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전에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이제 주식은 현재 팩트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돼서 특히나 우리 국내 시장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 한번 매지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총선 이후 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차트로 확인해볼까요? 네. 자, 한 번 보면은 지금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1차로 급등한 이후에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로서는 좀 오랜 기간이죠. 한 두 달 가까이를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 하나는 이탈했으면은 다시 올라오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간이 전부 다 악성 매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제 저출산 발표로 인해서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옴으로써 정고점을 돌파를 시켜줄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치별로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정고점 돌파를 못했는데요. 시간에서 급등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걸로 예상해서 이 종목을 급등주가 아니라 매집주로 갖고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9,8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집픽은 아가방 컴퍼니 준비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급등픽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볼 종목은 바로 CNT 도전제, 바로 제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T 도전제 하면 또 2차전지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양극제 업체들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전 세계의 최대 지금 리튬 사업자인 엘보말이 이제는 양극제에 바닥이 찍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가 물론 선별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고체 관련 주인, 제가 또 추천했었던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단기간 거의 50% 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좀 최근에 이제 또 보면은 또 나노신 소재가 굉장히 좀 강한 그름을 보여주면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장중에 또 나노신 소재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2호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글로벌 나노탄소 튜브 선도 기업으로서 지금 그 작년에 매출이 이제 천억을 넘었고요. 올해도 상당히 좋은 매출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실적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이제 BRD에서도 공개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LFP에 바로 이런 지금 TWCNT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지금 그 LFP 배터리에도 전체적으로 좀 LFP 배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2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급등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2호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해봐야 할까요?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자리는 좋습니다. 탑머트리얼즈도 LFP 관련주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2,000원 탑픽에서 했었죠?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2호도 지금 자리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거래량 터지면 지금 자리에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를 시켜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시장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3만 1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픽은 제2호 준비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하단 자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니저님이 매일 정보를 올려주시는 이창원 밴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네. 공개방 여러분들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바로 가기로 제 밴드가 나오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원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창원의 탑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조기준매니저의 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